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욱더 깊어진 눈빛으로 돌아온 이민호 배우입니다 오른쪽 끝쪽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중앙 아래쪽 그리고 왼쪽 끝과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의미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강한 여성 보라타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랑스럽죠? 네 왼쪽 끝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면 쪽에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이민호씨 괜찮으신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 끝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정은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정면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끝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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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파칭코 시즌2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